흑철이 뭐 주로 아냐, 집에 있을 때? 저는 요즘에 이제 드라마. 너도! 그래서 그 드라마 있어요, 형. 펜트하우스라고. 와, 진짜 저 그거 한번 몰아보게 했는데. 야, 그거 날더라. 야, 그거 왜 이렇게 날리냐? 보면서 진짜 온갖 욕을 다 하면서 보면서. 아, 이러고 있다가. 그래, 집중이 돼. 알은 걸요, 알은 걸요?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누나, 누나 완전. 약간 매운 닭발 같은 드라마야. 자꾸 당겨. 중독성이 있고. 진짜? 그 다음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맞아, 맞아. 형이 이거 장난 아니에요. 이거 진짜. 야, 근데 오늘 희철이 아주 좋아하겠어, 보니까. 그 끊기 힘들다는 마약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악역 분들이. 진짜? 누구, 누구, 누구. 조금 전에 저쪽에서 끝났거든. 여기 지금 나오셨어, 지금. 너무 떨려. 나오자마자 싹 욕하면 어떡하지? 들어오세요, 진짜. 자,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누구, 누구. 어머, 어머, 어머. 하박사, 하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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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둥이. 마둥이시다. 짜증나. 하박사, 하박사랑. 마둥이 완전 와. 우와, 진짜. 한 대씩 때려야 되는데. 형, 진짜 쓰레기. 실제로 처음에 형이 죄송합니다, 형이. 아, 그래? 가발 바꾸셨잖아, 오늘은. 모래를 꽉쳤어. 진짜. 아니,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대서 왔어요. 앉읍시다, 앉읍시다. 진짜 나쁜 사람. 말 나온 김에 나도 한번 물어보자. 넌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긴 하냐? 이런 얘기 그만해! 시간 끌지 말고 당장 나가, 배로나. 설치는 폼이 딱 봐도 시한폭탄 같은데. 이참에 건수 하나 잡아서 잘라버리시는군. 화정의 박수로 우리가 한 번. 진짜 나쁜 사람, 그리고 불쌍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나쁘면서 불쌍한 사람. 손 괜찮아요? 나무에 손 다친 거.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너무 놀랐을 것 같아. 아니, 좀 전에 저기서 끝났는데. 저쪽에서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순한 얼굴로 앉아 계시니까.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저분. 네네네네. 인사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러면 캐릭터 버전으로. 펜트하우스 버전으로 한번. 펜트하우스 버전이야? 이런 얘기 그만해! 펜트하우스에서 하윤철 역할을 맡은. 너무 착해. 천서진의 남편이자 오윤희의 첫사랑인. 그리고 85층에 살고 있는 윤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85층. 이게 층별로 이제. 85층이 제일 높은. 이재하 누나라는 주단태 형이. 100층이 제일 높고. 다음. 오면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 마두기야. 오면 가만히 앉아 있다고 계속. 오자마자 뭐 이런 걸 시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펜트하우스에서 마두기 선생님 역을 맡고 있는 배우 하도권이라고 합니다.